올해의 디지털 앨범 베스트 디지털 앨범 of the year Nothing Without You One of Us Love Yourself Game & Set Anthem's number Red Diary Phase 2 볼 빨간 사춘기 아름다운 이 도시 Ritam Icon We've done something wonderful Epic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올해의 디지털 앨범은 Love Yourself Girl Answer 방탄소년단 2018MG 올해의 디지털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Girl Answer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이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완결판으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200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2010년대 팝음악계에서도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위를 차지하기도 하다보니 학생의 아멘 일단 디지털 앨범상을 주신 저희 아멘 오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 앨범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저희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이번 앨범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전세계 저희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특히 이 베스트 디지털 앨범상 정말 더 좋은 음악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팬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께 저희의 메세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 리더 네 지상자이신 이승철 선배님께서 요즘은 디지털 앨범 세계가 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디지털 앨범 시대에서도 정말 한 장 한 장의 앨범이 가치가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앨범과 퍼포먼스를 보여 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앨범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앨범에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사랑하셔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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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